어젯밤 맨손으로 척척 잡아내는 정글남자 병만 족장 앞에서 한없이 작아주던 강인씨 서툴렀던 첫 사냥의 실패를 극복하고 오늘 밤은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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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에서 눌러서 위에서 눌러서 그래. 요구루씨. 요구루씨. 야 술로 술바닥을 쭉 눌러서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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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 잘 잡았다. 다리를 열어놓을 것 같은데? 아, 또 굶는 게 아니라. 형, 또 잡아봐. 어서 잡아봐.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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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그의 없는데 내 분 보셨죠 자는 거 이게 지금 현존 아이돌 중에 동준이도 잘하는 것 같고 시안이도 잘하는 것 같고 찬열이, 연유 다 봤지만 맨손으로 적합한 것 같아요, 정리를 여기, 여기 부산 도착해 확인해 보는데 오고 형님, 잠시만요 형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머리 잡음 멋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랜턴을 좀 가져와야 된다 누가, 누가 잡는 거예요? 어머 어머! 이거 뭐예요? 여기 아까 먹은 거 아니에요? 어, 아까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치워먹으면 진짜 맛있어 봐봐 봐봐! 치워먹을 때 진짜!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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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럴 수가. 진짜. 여기 또 여기 있다. 큰 거 큰 거. 야, 너 빨리 잡혀라 좀.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잡아봐 안녕 제가 잡은 거면 얘가 잡힐 거냐 제가 잡은 거면 풍년이구먼 풍년 여기있다! 여기! 그렇지! 정말로 조카 같더라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근데 잡음을 되게 좋아하고 형만이 형 진짜 커요. 우와 우와 진짜 크면 엄청 커요. 우와 대박. 진짜 크다. 놀라고 이거를 뭘로 잡았다는 게 몰랐다. 그냥 잠자리채같이 생겨서 부인네. 요즘 오늘 비도 안 오고 왠지 이렇게 풀려있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좋은데요. 이렇게 놓쳤어요. 양손으로 양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야 오늘 우리 봄 터졌다. 누나 손만 들어가면 되는데. 난 몸이 다 들러요. 손만 들어가면 되는데 몸이 다 들러요. 야 여기 해. 여기 여기. 아 저렇게. 우와 우와. 누나 너 알려주니까 다 파이빙 해봐. 훅훅훅훅. 신기한거 놀랐대. 제가 잘하더라고요. 개 잡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곳에 재능이 있었군요. 새로운 재능에 발견. 찾고 나서 놀랐다. 찾고 나서 놀랐어. 침착하게 독수리인데 독수리 훈련이다 훈련 든든한 아이돌 막두미들 강인과 혁 그리고 온몸을 던져 사냥한 지원씨 이 세 사람의 화력으로 오늘 저녁은 정말 푸짐하겠는데요 어? 가득 채우고 진짜 맛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가자 가자 가만히 있어 칼이 엄청난 칼이야 원희 형이 굳이 이 칼을 죽였다고 평일 낮에 날 북한산으로 불렀어 아 힘들어 이렇게까지 네 네 오늘 꿈티비실로 지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비장의 물입니다 제가 두 편에 걸쳤었던 칼입니다 칼입니다 오오 하하하하 하하하 도로는 없는데 새롭게 준비해요 와 폐칼입니다 거기서 날카로부터 정말 날카로부터 갈아가지고 정말 날카로부터 갈아가지고